에스틴베이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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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내고 설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새 딸은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박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눈 것들도 굉장히 많이 굴레가 됐고 궁금하고 너무 기대돼요. 너무 기대되신데요.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. 전 잘 잤어요. 오늘 푹 자야 컨디션이 좋다고. 스콘이랑 소스트에다 생크림 넣은 거랑 토마토 스튜랑 좀 많이 먹었었고 왜냐면 제가 점심은 오늘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런 날 좀 아침을 유독 든든하게 챙겨먹고 나오는 편입니다. 아시죠? 뭔지. 뭔지 알죠?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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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한 달치 비우는 거 아니에요? 아 귀여워. 네. 정리 시작 가능하신가요? 네. 네. 시간 약속은 지켜야죠. 저희가 58분에 이동할게요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앞머리 없어졌어요. 음영 안 좋았고. 아 거의 봅니다. 어떠세요 소감은?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어떤 게 제일 기대 많이 되시나요? 댄스요. 너무 기대는 마세요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. 저는 진국이 사랑이 나오는 거에요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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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. 어떡해. 통실댕이 가져오네. 어떡해. 어떡해. 근데 예쁘죠? 상이도 왜 이렇게 커졌지? 세경 씨 열어주세요. 세경 씨 열어주세요. 첫 무대. 노래로 또 문을 열어주셨어요. 진짜 민망한데 이렇게 노래 이제 전주나 수주 나올 때 그럴 때가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첫 무대. 첫 무대. 첫 무대. 첫 무대. 첫 무대. 여러분들도. 너무 이렇게 교회에 예배고로 오신 거 같아요. 너무 진실하게 박수를 내. 전주 때 한 번. 간주 때 한 번. 첫 달 때 한 번. 그. 아니 지금 이렇게. 네. 이 모습이었어요. 진국이 사장님이 어때요? 이렇게 다른 데서 예뻐하면 막. 지금 처음 고르지는 않아요? 뭐 윤찬이나 막. 우리 이런 애들 예뻐하면. 아니. 언니 다 먹어 봤어요. 그래서. 방세 봤어. 브이로그가 길더라. 생각나니. 20분씩 했다고. 뭐 딱히 제 입주를 하진 않고. 대신 A형 카페나 이렇게 가면은. 좀. 다른 강아지가. 누나한테 가까이 못 오게. 갑자기 막. 앞에 와서 앉아있고. 막 이러긴 하죠. 저 닭갈비찌인데. 닭갈비찌 진짜 맛있는 닭갈비찌이에요. 그래서. 제가. 웨이팅을 밖에서. 하고 있는. 한. 한 시간 반 정도만. 진짜 유명한데군요. 그만큼. 기다릴만큼. 맛이 있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꼭. 꼭 가보세요. 상호명은 얘기하면 안 되죠? 아. 아니요. 저희 뭐. 뭐. 다행인데. 아 몇 번. 네. 한 달은. 온난화 오잉다 온난화 오잉다. 빨리. 저거 화난 거 아니에요. 혹시 좀 원작을 거 같은데. 화난 거까지는 아니. 근데 카메라 보고 조합 표정을 그게 멋있다고 노력하는지 좀 많이 해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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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옳지 않아! 제가 옳지 않아! 이 속속을 하면서 손을 끌어서 당기면 어떻게 해요? 진짜 맛있어요.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작은 활력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항상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.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새롭고 즐겁게 기억된다면 좋겠습니다.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애정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새해에는 제가 더욱 힘내서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엄청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. 되게 생각보다 긴 시간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이 팬미팅을 다 같이 준비해왔는데 그만큼 보람있고 또 뜻깊은 그런 팬미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 남았는데 한 해 마무리 행복하게 자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또 좋은 작품으로 좋은 캐릭터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안녕